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라면 꿈은 먹는 행위와 상징성이 결합된 주제로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욕구, 감정, 그리고 심리적 갈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은 간편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꿈은 현실에서 느끼는 단기적인 욕구 충족이나 순간적인 즐거움에 대한 갈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라면은 일반적으로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즉석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음식입니다. 꿈에서 라면을 먹거나 보는 행위는 현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갈증, 일시적 욕구 충족의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면 꿈은 흔히 빠르게 충족되는 욕구나 일시적 만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실생활에서 지속적인 성취보다는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나 만족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면은 혼자서도 간편하게 요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라면 꿈은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위로를 제공하려는 심리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나 심리적 피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라면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므로 라면 꿈은 때로는 자신의 경제적 상태나 생활 수준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일상 속에서 더 단순하고 절약적인 생활을 필요로 할 때 등장할 수 있습니다. 라면 꿈은 그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면을 먹는 상황, 누군가와 함께 라면을 먹는 장면, 혹은 라면을 준비하는 꿈 등 각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라면을 먹는 꿈은 대체로 자신의 내면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는 경우 이 꿈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외로움이나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라면을 먹는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을 드러내며 라면을 먹는 상대가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준비하는 꿈은 다가오는 변화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라면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조롭다면 현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도 좋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면을 권유받고 거절하는 꿈은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절제하려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생활 속에서 일시적 즐거움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상징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라면 꿈은 특히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할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심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면 꿈은 반복적이고 고된 일상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과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복잡한 문제나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편안한 마음을 찾고자 할 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의 특성상 빠르게 준비할 수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라면 꿈은 단기적인 목표나 만족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대신 당장 만족할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을 추구하는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면은 저렴하고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꿈은 경제적인 부족감이나 생활의 간소화를 반영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현실에서 고민이 많을 때라면 꿈을 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살해 일혼자 라면을 먹는 꿈 어떤 직장인은 꿈에서 혼자서 조용히 라면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혼자 해소하려는 심리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친구와 함께 라면을 먹는 꿈 어느 여성은 꿈에서 친구와 함께 라면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에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이 꿈을 꾼 이후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살해 3라면을 준비하다 실패하는 꿈 한 학생은 라면을 끓이려 했지만 물의 양을 잘못 맞추어 요리가 실패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낸 것으로 그는 이후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라면을 끓이다 실패하는 꿈은 현실에서 다가오는 일에 대한 긴장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해 4라면을 먹지 않고 거절하는 꿈 어떤 남성은 누군가 라면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는 평소 건강에 대해 고민이 많았으며 이 꿈을 계기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라면을 나누어 먹는 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라면을 나누어서 먹는 꿈을 꾸었다면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를 도모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라면을 주는 꿈 누군가에게 부담감이 적은 부탁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면 국물만 먹는 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라면 물이 끓어 넘치는 꿈 끓이고 있던 라면 물이 넘쳐오르는 것을 본 꿈은 자신의 재물운이 좋아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길몽이다. 라면과 빵을 같이 먹는 꿈 좋은 인연을 만나 꾸준하게 염분을 맺어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면의 밥을 말아 먹는 꿈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되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라면에서 긴이 모락모락 나고 맛있게 보이는 꿈 누군가와의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위기투합하게 되어 하는 일의 진행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면을 급하게 먹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면을 끓이는 꿈 새로운 일자리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맞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또한 기한손님을 대접하게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라면을 맛있게 먹는 꿈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사업의 확장, 승진 기회 등이 열리게 되는 꿈이다. 라면을 먹는다 라면은 없고 만두만 있던 꿈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구설수에서 벗어나고 오해를 풀게 될 진처 라면을 먹지 않고 보기만 하는 꿈 자신에게 큰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게 되지만 이를 무사히 잘 넘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라면을 사서 집으로 오는 꿈 행운이 찾아오는 꿈으로 재물운이 좋아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면을 얻는 꿈 어렵지 않은 쉬운 부탁을 받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면을 주문하는 꿈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이다. 또한 그 밖에도 연애, 나 취미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운기 상승을 의미한다. 라면을 직접 만드는 꿈 면발이 쫄깃하고 잘 끊어지지 않았다면 원하는 일을 성공시키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면발의 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뚝뚝 끊어졌다면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면을 흘리는 꿈 다른 사람에 대해 다소 냉담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면이 맛없어 보이는 꿈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면 짐을 찾아다니는 꿈 부직이나 이직을 위해 애를 쓰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한다. 발 위에서 라면을 먹는 꿈 이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여러 부탁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비빔라면을 먹는 꿈 위장병이나 식충독 등에 걸려 고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새빨간 뱀이 치마 속으로 들어온 꿈이 태몽이라며 건강하고 정열적인 아이를 낳는다. 생라면을 먹는 꿈 위장장애나 배탈로 인하여 고생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애인과 함께 라면을 먹는 꿈 두 사람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짜장면, 국수 라면, 우동 등의 음식을 먹는 꿈 좋은 인연이 맺어지며 원만한 교제 및 순탄한 거래가 성립되고 입권이 늘어나게 된다. 컵라면을 먹는 꿈 생활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혼자서 라면을 먹는 꿈 전체적인 음기가 상승하고 능력을 발휘할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